자, 15번부터 갑니다. 15번 97쪽이겠고요. 자, Children are부터 시작할게요. Children, 애들을 훨씬 더 resistant합니다. resistant, 저항하는 단어시험이에요. resistant는 저항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싫어해. 뭘 저항해? Giving something,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Giving은 여기서 동명사예요. 애들은 주는 걸 싫어해. Something, 누군가, 무언가를.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를 저항합니다. 싫어해요. Then, 뭐보다? Helping them. 그들을 도와주는 것 보다. 여기 then은요. 뭐뭐 보다잖아. So, 애들은 남에게 뭔가 주는 걸 싫어한다. 뭐보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 보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남에게 뭘 줄래? 아니면 도와줄래? 뭘 더 좋아해? 차라리 이게 낫단 얘기야. 거꾸로. 애들은 주는 걸 싫어한대. 뭐보다? 도와주는 것보다. 한마디로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해요. 차라리. 주는 것보단 도와주는 게 나아. You can observe 할 수 있어요. 단어시험. 관찰하다. 당신은 이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difference, 이 차이점을 clearly, 아, 분명히란 뜻이야. 단어시험, 분명히, 분명하게 단어시험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In very young children. 어린애들. 어린애들한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Even though, 잘 보세요. Even though, 비록이라고 해석을 하죠. One and a half year older. 한 살과 2분의 1살. 한 살과 2분의 1살. 한마디로 우리말로는 세 살짜리 꼬맹입니다. 세 살짜리 꼬맹이는요. Will support. 뭐 해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거 support 지지하다 보다 여기서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Each other. 서로 서로 도와줍니다. 언제? In difficult situation. Difficult. I'm 힘든. Situation, 상황. 힘든 상황에서 한 살 반짜리. 한마디로 우리말로는 세 살짜리 꼬맹이는요. 서로 서로 support 좋아줄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는요. 그렇지만 They are not willing to. Then I'll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앞엔 납붙었어. 기꺼이. 안 해요. 그런 말이겠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하지만 그들은 share. 아 기꺼이 공유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Their own toy. 자기 장난감 안 나눠요. 누구랑. Others. 다른 사람과. 타인과 자신의 장난감을 나누긴 싫어. 도와주긴 할 거야. 하지만 나누진 않아. The little one. 그 꼬맹이들은요. Defender. 방어할 거야. 뭐를요. 다너션 포제션. 소유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끝까지 뭐 할 것이다. 방어할 것이다. 내 거야. 한 번만 빌려줘. 싫어. 안 빌려줘요. 자기 소유물을 끝까지 방어합니다. With. 어떻게 방어해요? Scream. 소리 질러. 아악. 소리 질러. And necessary. 만약에 필요하면 blows. 불어버려. 날려버려. 던져버린다는 얘기야. This is a daily experience.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일상이야. 누구 일상이야? Parents. 아 부모의 일상입니다. Troubled.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야 이거 Troubled도 가자. 힘든. 힘들어하는 부모님에게는 이게 일상입니다. 누나 주자. 안 줘요. 소리 질러요. 이건 이런 부모에게 일상입니다. 무슨 부모 힘들어하고 있어요. 못 때문에 constant 끊임없는 단어시험. 봤었어 전에. 당연히 까먹겠죠. constant 끊임없는. quarreling. 다툼이 있는 집안이죠. 누구 사이에? Between toddler. toddler 밑에 있어요. 아기. 아기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는. 이런 집에서는요. 이런 게 일상이에요. There was no word. There was no word. 단어가 없어. 내가 들은 단어가 more frequently. 더 자주 들은 단어는 없다. 뭐보다? Mine. 내 거야. 내 거야. 라는 말보다 더 자주 들은 단어가 없어. 이 말은 뭐야? 내 거야. 를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from my daughter. 내 딸들이요. when they were still in their diaper. 아직도 못 찰 때. 기저귀를 찰 때. 다이퍼는 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내 거야. 내 거야. 말고 더 자주 들은 말은 없어요. although 비록 아주 어린애들은 땡땡 each other. 서로서로 모해주겠지만 도와주겠죠. 위에는 help가 들어가 주십시오. 단어 시험 ignore. 답은 아니지만 ignore은 볼 거야. 무-시-하-다. 단어 시험 ignore. 무시하다 있습니다. although 비록 very young children. 꼬맹이들은 help each other. 서로서로 도와주겠지만 힘든 상황에서 they are unwilling to. 아까 willing to는 기꺼이 하다. 이거는 기꺼이 하지? 기꺼이인가? 기꺼이 안 한다는 얘기야. 자기 소유물은 모아내요. share 공유하지는 않을 거야. 정답은 5번. they are unwilling to. 자기의 소유물을 나누려고 하지는 않아요. 언이 붙었으니까 부정어겠죠. 정답은 helpy와 shar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긴 질문입니다. 모의고사 43, 44, 45. 한 번에 세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길죠. long time ago. 옛날 옛날. there was a boy. 꼬맹이가 있었다. he was smart. 똑똑하고 탤런티드. 단어 시험. 재능 있는. 그는 똑똑하고. 탤런티드. 재능도 있고. and handsome. 잘생기기도 했어. however, 그러나 he was very selfish. 단어 시험 selfish.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그는 매우 selfish. 셀프밖에 몰라요. 그 말이 뭐예요? 이기적입니다. and his temper. 성질머리의 성질입니다. and his temper. 그의 성질은 was so difficult. 너무 더러워. 그렇게 말해요. 성질이 더럽다. 이러죠. 성질이 고약해요. difficult. 너무 힘든 성격이야. that. 그래서 nobody, 아무도 없어. want to be his friend. 친구가 없어요. 왜? 이기적이야. 똑똑하고 잘생기면 뭐해? 이기적이야. 그리고 성질이 너무나 안 좋아. often 종종 he got angry. 그는 누구예요? 아까 말한 boy예요. 자 지금부터 boy가 아닌 사람 찾기. he got angry. 그는 화가 났어요. and sad. 이렇게 말했어요. heartful thing. heartful. 마음이 아픈 말을 많이 했다. people around him. 주변 사람에게 아픈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는 얘기를 많이 한 거죠. the number of nail. 갑자기 못이 나와? 이상하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어? 나쁘지 않아? 부모님들의 잠깐만 시간이 흘렀다. boy was proud. 아까 또 내일 또 나왔네. 못 아니죠. 1번이죠. 여기서부터 합니다. 1번 d라고 쓰시고요. boy parents. 부모님. 뭐예요? concerned 하겠죠. 다나션 concerned. 걱정되는.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about his bad 나쁜 temper. 성질이랬죠. 얘 성질이 너무 고약해서 걱정이 돼. one day 어느 날 the father had an idea. 아버지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he called his son. 아들을 불렀어요. and gave him.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누구야? boy야. 아들에게 hammer 망치와 nail 손톱 아니야. 못을 줬어요. 여기서 내 이름 못이죠. 망치와 못을 주었다. the father said 아빠가 말해줘요. every time 달아시오.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you get angry you get angry 화가 날 때마다 앞으로 화날 때마다 take a nail 못 하나 가져가 and drive it 여기서 drive 뜻만 써. 박다 못을 박아 할 때 그거예요. 잇은 못이에요. 화가 나면 못을 하나 갖고 와서 못을 박아 어디다가 fence 저 울타리에다가 어떻게 as hard as you can 가능한 hard하게가 뭐죠? 세게죠. 가능한 세게 못을 박아라. 좋은 생각인데? 너 화날 때마다 못을 가져가서 그 망치로 꽝꽝꽝 세게 박아. the fence was very tough. 아주 터프하죠. 단어시입니다. 강한 구 울타리는 아주 강한 울타리였어요. 쉽게 부서지지 않았나 봐요. fence는 울타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해머는요. 아주 heavy 아주 무거워요. nevertheless 단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offense는 아주 강하고요. 해머는 아주 무거워. nevertheless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was so furious furious 단어시 단어시은 안 봐요. 왜냐하면 angry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너무 분노했어. 쏟대꾸문이야. he was so furious 너무 분노한 나머지 that during the first day the first day 첫날에 벌써 he drove 박았어요. 몇 개요? 37 첫날에 37번 화가 났나 봐. 37개의 모시 모시 콩콩콩콩 박혔다. 자 다음 이 꼬맹이가 넣은 숫자가 점점 줄었다야? 아니면 시간이 흘려서 자기는 자랑스러웠다야? 지금 37개 박은 게 자랑스럽냐? 아니죠. 정답은 B가 2번이고요. C가 3번이죠. 들에서 정답은 D, B, C입니다. The number of 뭐뭐의 수라는 뜻이죠. 거기서도 나와요. 한 번 더 외울게요. 그래머에서 최근에 한 거 The number of 뭐뭐의 수 All number of 는 많은 이란 뜻이야. 그 모세 숫자 The nail 모세 숫자 Boy drove 꼬맹이가 박아놓은 펜스에 박아놓은 이 숫자는 gradually 점점 못했다 단어 시험 decrease 원형만 외워요. 2까지 D는 빼시고 줄어들다 점점 줄어들었어요. decrease D만 뺍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첫 번째는 37개 35개 이렇게 이반출리 결국 The boys start to understand 아 꼬맹이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Holding his temper 자기의 성질을 홀드 참다 단어 시험입니다. 여기서 잡다 아니에요. 잡에다가 참으로 바꿔요. 참다야. 홀드가 잠깐 참으세요도 있어. 참다 홀딩 his temper 자기의 성질을 참는 것은 easier 더 쉬웠대요. 뭐보다 driving nail into the fence 못을 박는 것보다 못을 박는 것보다 차라리 내 성질을 참는 게 더 쉽겠대요. He didn't need the hammer 그는요 누구야 보이죠. 꼬맹이는 didn't need the hammer and nail anymore 더 이상 hammer 망치와 못이 필요 없죠. 뭐 할 때 When he learned to hold his temper 자기의 성질을 참을 때 더 이상 hammer과 nail 필요 없어. He went to his father 아버지에게 갔어요 and shared 공유했어요. 뭐를 자신의 업적 누구야 보이야 자기가 해낸 업적 그 업적이 뭔데 점점 nail 못의 숫자가 줄어든 것 Now 이제 every time 또 나왔자 뭐뭐 할 때마다 You hold the temper 너의 성질이 줄어들 때마다 이제 그 그 박았던 못을 뽑으래요. 뽑으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At last 단어시험 드디어 At last 드디어 The boy was proud of himself. 자랑스러워. 왜 As all the nail 모든 못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 내가 성질을 참을 때마다 하나씩 뽑으라고 그랬죠? 다 뽑은 거야. 그만큼 참은 거야. He found his father. 아빠를 발견했다. Explain this. 이것을 뭐했다. 설명해줬습니다. Together 둘이 같이 They went to the fence 로 가서 He said 그가 말했다. 그가 말한 게 누구예요? I'm your father. 아버지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어. You did a good job. 너 잘했어. 우리 아들. 아버지죠. But pay attention. 하지만 잘 봐라. Pay attention to. 집중해라. Hold. 그 구멍을 잘 봐. Left from the nail. 아 남아있는 구멍을 잘 봐. 이 못에서 남아있는 구멍을 잘 봐봐. The fence. 이 fence는요. 구멍을 다 막을 수는 없잖아. Never be the same. 똑같지 않을 거야. The same happens. 똑같아. When you say hurtful thing. 네가 마음 아픈 얘기를 남에게 하는 것도 똑같아. 네 말이 상처가 돼서 그 구멍은 계속 남아있을 거야. Your words. 너의 말은 leave scar. 단어심음 scar. 상처. S 빼. 너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scar 남길 거예요. scar. 상처를 남길 거야. 그들의 마음에 Like 모처럼 이 fence 울타리에 있는 구멍처럼 너의 마음에도 상처.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가 똑같이 날 거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Your words leave scars in their heart. 마음속에 상처가 남을 겁니다. 정답은 DBC 체크하세요. DBC 체크하십시오. 가르치는 것 대상 다른 것도 4번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4번 체크하시고요. 밑에 적절하지 않은 거 표시하세요.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맞죠? 하루에 박은 모수는요. 모세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점점 줄어들었다 그랬죠. decrease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줄어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늘었다가 아니라 정답은 줄었다로 하셔야 됩니다. 18번에 2번 여기까지예요. 실제 모의고사 3회 다음 시간부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회 마무리까지만 지을게요. 끝 먼저 따라서 시작했고 다시 아멘 따라서 volunt